좋은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백스윙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어드레스 때의 조금의 움직임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역피봇을 충분히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역피봇이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어드레스를 할 때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 뺨이 어느 쪽이 공을 바라보는 느낌인가요? 왼쪽이요. 왼쪽이죠. 이렇게 왼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물론 백스윙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몸이 많이 뒤집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몸이 더 많이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 이 뺨 자체를 오른쪽 뺨을 바닥을 바라보게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한 건데 평상시에 어드레스 이렇게 했다면 오른쪽 뺨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물론 백스윙을 똑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가겠죠. 하지만 뒤집히는 정도까지의 이 몸의 축이 뒤집어지는 거는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눈으로 바라봤을 때 백스윙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몸이 살짝 끝에서 뒤집힐 정도로 여기서 이런 느낌의 스윙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오른쪽 뺨 오른쪽 뺨을 바라본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고 백스윙은 똑같은 리듬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많이 돌아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초반에 살짝 설정을 해둔으로써 너무 많이 돌아가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좀 없애는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만약에 위버스 피빗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백스윙 한번 해보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백스윙을 해보시면 김가영 프로가 이게 이야기하는 그게 확실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뭔가 백스윙이 좀 막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맞는 백스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뺨을 바라본 상태에서 좀 너무 낮은 느낌의 백스윙을 했다. 그런데 기존에 너무 뒤집히는 스윙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느낌을 사실 스윙으로만 교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미연을 방지할 수 있게끔 오른쪽 뺨을 어드레스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쳐주게 되면 훨씬 더 몸의 축이 뒤집히는 것을 분명히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난 연습장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필드에서 바로 그냥 오른쪽 뺨을 지면에다 갖다 댄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보통 리버스 피봇이 되시는 분들 보면 오버스윙이 같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스윙도 교정을 할 수 있고 또 축도 자연스럽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큰 움직임을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제 하체를 너무 고정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집히는 스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때 이 골반을 너무 고정하는 게 결국은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반은 오히려 자유롭게 좀 움직여주면서 내 몸의 회전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백스윙을 할 때 이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좀 보내주면서 스타트를 해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뒤로 보내주게 되면은 이 왼쪽 엉덩이에 힘이 가면서 왼쪽 축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히려 잡으려고 하면서 하체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 상체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왼쪽으로 쏠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에 반대되는 영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골반을 뒤쪽으로 빼면서 엉덩이를 왼쪽 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남는 공간이 있어요.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원래 있었던 이 공간 이 공간을 향해서 상체가 돌아가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하체는 오른쪽으로 밀리고 상체가 왼쪽으로 왔다면 오히려 골반을 뒤쪽으로 돌려주면서 내 오른쪽 골반이 있었던 곳으로 상체가 이동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제 배가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잘 감춰주면서 백스윙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골반을 이런 식으로 밀리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상체가 들리면서 이 옆구리가 이렇게 내비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골반을 돌려주면서 좀 스타트 할 때부터 오른쪽 골반을 좀 뒤쪽으로 보내주면서 내 왼쪽 축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체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훨씬 더 올바른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지만 나는 좀 잘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하체는 왼쪽 축으로 상체는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상하체 분리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좀 회전이 나는 좀 잘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회전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백스윙을 할 때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우양우할 정도의 회전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은 사실은 백스윙을 할 때 엄청난 회전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회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회전을 하더라도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가 들리는 회전이 아니라 그대로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회전을 하고 그 상체가 오른쪽 골반이 있었던 곳으로 와주면은 훨씬 더 오른쪽 옆구리가 감춰지는 올바른 회전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역피봇을 교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옆구리가 들리는 듯한 모양의 백스윙이 아니라 오른쪽 골반이 뒤쪽으로 돌아가고 또 상체는 그쪽 원래 있던 자리로 이동을 해주는 좀 이상적인 상하체 분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백스윙의 예쁜 모양 같아요. 맞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피봇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고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비틀어지는 현상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골반을 뒤쪽으로 빠져주게 되면은 회전이 좀 더 올바르게 만들어지면서 뒤에서 던져질 수 있는 뒤에서 던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른쪽 뺨 이거는 필드 나가서 바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골반도 사실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내가 이 하체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 절대 스웨이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올바른 회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연습 스윙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빼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좀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스윙을 할 때 어찌 됐건 뒤집히는 스윙이 나오게 되면은 회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팔꿈치는 벌어지고 클럽헤드는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오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내 몸의 회전이 올바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크로스오버는 많이 교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 나는 크로스오버가 좀 잘 안 고쳐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도 딱 한 가지의 문제점만 조금 풀어주신다면 훨씬 더 이 크로스오버 동작도 교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잘못 쓰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100% 크로스오버 동작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백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에서 이 접시를 받친다라고 하잖아요. 이 접시를 좀 잘못 받치신 분들이라면은 크로스오버 동작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백스윙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상적이죠. 여기서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비틀어버리게 되면은 이 크로스오버 동작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크로스오버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접시를 받칠 때 이 엄지손가락에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시를 받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에 한 마디로 힘을 주면서 백스윙 탑을 한 번 더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지금 제 팔꿈치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백스윙을 하면서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크로스오버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 되시는 분들은 엎어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좀 잘 못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향이 틀어질까 봐.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동작은 힘을 좀 제대로 내 공에 실어내기에는 좀 좋지 않은 백스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접시를 올바르게 받쳐야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힘을 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손목이 뒤쪽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접시를 받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접시를 이런 식으로 받쳐야 되는데 이렇게 비틀면서 받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등 쪽으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힘을 좀 억지로 많이 뺐더니 클럽 패드가 뒤쪽으로 많이 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는 쳐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뒤쪽으로 크로스오버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툭 힘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앞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좀 힘을 툭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손목을 툭 떨구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쪽으로만 이렇게 젖혀야 되는 건데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엄지에도 힘을 쓰게 되고 이 방향 자체를 이렇게 비트는 듯이 자꾸만 백스윙을 들어 올려서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엎어치는 궤도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좀 잘못 써서 이제 오른손은 좀 힘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오른손을 잘못 쓰는 포인트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스윙 탑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쥐어짜는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더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가면서 엎어지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맨손으로 연습을 하면서 내 오른손이 어느 방향으로 받쳐져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그냥 안녕하듯이 이렇게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손목의 힘을 뒤쪽으로 툭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툭 빼준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을 넘겨보고 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보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오른손에 힘을 이렇게 앞으로 주는 게 아니구나. 힘이 툭 빠지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안녕한 상태에서 힘을 툭 맨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 그 다음에 체를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힘이 좀 빠지게 보이는 거예요. 드릴처럼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드릴처럼. 연습하고 축구처럼. 드릴처럼. 드릴처럼. 이게 뭔가 내가 오른손에 감이 좀 느낌이 잘 안 오고 내가 백스윙의 궤도에 느낌이 좀 잘 안 온다 했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툭 빼고 회전해서 백스윙.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내가 오른손이 이 타이밍에서 힘을 좀 줘서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른손의 힘이 빠진 상태를 느끼면서 제가 크로스오버를 되지 않게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